5 뭐하노 똑바로 해라 아니 샵이 이거 아닐까 보자 아 이거네 별 별표네 어 됐다 어 화면낙천데 정간지가 이사갈집 아 두번째 실거중집 우리 정간지가 이제 59타입에서 84타입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신발신고 들어가야 되지 어 된대 정간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인사 한번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면동 터박이 우리 정간지 님이 59타입에서 이제 84타입 이사갈집인데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맡겼잖아 일단은 순정상태를 다시 한번 보고 왜냐면 그전에 세입자가 있어서 그 상태를 잘 못봤어 아 여기는 이제 그러면 세입자가 사야됐던 집이네 집주인이 아니고 그 인테리어를 일전에 광고했던 블루펜슬 디자인에 의뢰해서 이제 이틀후에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이 순정상태의 모습을 한번 남겨놓자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봐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톤은 체리색 어 체리 20년 전에 유행했던 울톤인거 같아 2000년 초반에 체리 약간 고급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톤스러운 느낌 신발장부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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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방수 때문에 한번 타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바닥은 타일을 바닥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바닥은 누수 때문에 타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주정상태 3배이네 3배이 맞지? 그치 작은만 한개는 베란다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 저 벽자무늬 우물잠 이게 참 촌스러워 원래 이랬나봐 옛날에 고급진 느낌인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샷시를 갈든지 아니면 유리를 갈든지 이게 유리 속에 있어 나무가 유리와 유리타이에 있어 이 촌스러움을 없애냐면 유리를 갈아야돼 이것 때문에 예상치동은 유리비용이 인테리엠 비용이 포함돼 세입자분들이 이런걸 안 떼갔네 이거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블라인드 한번 내려봐라 이거는 와이프 컨펌이 있어야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만은 안돼 내가 정할 수는 없고 모르겠다 근데 새로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이거를 또 요런 느낌 와이프가 절대 컨펌 안할 것 같은데 우리 돈 드리고 뭐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당근에 무료나눔 하세요 바늘 어디서 자 그리고 고실 오 확실히 넓대 거실도 확장이 되어있는 분장상태고 아 시원하다 옛날 마찬가지로 여기 격자문이 아 우물장 참 보기싫은거 근데 이게 옛날에 2000대 초반에 이런게 유행했나봐 왜 이럴까 꼭 새로 인테리어하는 집은 얘를 흰색으로 해서 하는거 아 요렇게 베란다는 아니고 작은 방 근데 진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맞지 요새는 시스템창에 시스템창에 하나 있는 것도 싫어가지고 유리난간하고 이러는데 요것도 없대 요새는 사사사사사 야이 응 그리고 이거 뭐고 이거 하하하하 식이네 동양적이네 오리엔탈하네 강씨 나오겠다 강씨 강씨 아 여기가 이제 뭐 10층 이하의 중층이잖아 중층에서 보는 단지 뷰 단지 뷰에 나온거고 전에 동양을 살때는 앞뒤로 수여가지고 낙동강교가 있었는데 그게 좀 맛있긴 한데 그래 이게 이제 정남양이니까 목을 빼면은 보인다 그래도 함형대교까지 함형대교 불 깜빡깜빡거리면 보이겠네 아 강안대교 느낌인데 속으로 강안대교라 생각하지고 아 하하하하 그래 저 강안대교라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요쪽에 베란다 있고 여기 있는 베란다 아 진짜 아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너그집에 59타입에 있다가 왔잖아 아 진짜 크다 엄청 크다 다르게 하고 싶지 어 완전 시원하다 진짜 야 근데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완전 조명하고 전부다 여기 순정상태인데 세입자 바늘하고 시티지 작업만 해 아 이 순정에다가 위에 시티지만 발라놓은 구네 처음에도 관리를 할때 시티지 작업만 해도 괜찮은거 아 그렇네 어 시티지만 세금 발라놔도 괜찮긴 하겠다 어쨌든 니 다 뜯었네 그 어떤 컨셉으로 밑에는 먹색으로 화보자랑은 먹색으로 하고 위에 대리석은 흰색 위에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아파트 올라오는 느낌 어 이거 뒷베란다네 어 여기 있는 유태아파트는 다 연구실인데 여기는 세탁기나 두고 하는데 어 근데 여기 건조기를 올리고 싶은데 사이즈가 맞을던지 모르겠다 음 조금 그게 애매한 애매한거 여기는 여기서 보는 뷰는 괜찮잖아 아 이 또뽑이 안 보겠다 이거지 밖에 안 보겠다 이거지 아 나름 이거 괜찮네 뒤쪽은 뒤에가 괜찮아 여기 뒤에 다 가을되면 단풍이 보이고 사계절이 변하는거 아 여기는 상당히 귀엽네 이야 이건 뭐 앞베란다 이거 뒷베란다다 어 뒤로 봐야 된다 아 여기 북향이다 맞지 응 북향 아 유애라의 사람들이 안녕 친구 저 사람이 이야 들리겠다 우리 이사왔다 여기 여름 되면은 방금 저기 대천천 놀았듯이 어 그래 우리 방금 이제 여기서 놀고 왔는데 어 저도 좋더라 발만 담그고 어 그러고 야 옛날 너그집에서 이제 페리센트 몇날 봐야되는데 어 저거 보여갖고 빡쳤다 했다 아이가 이제 자주는 안봐도 되겠다 금빛이 반짝반짝거려갖고 빡쳤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목 뺏어보지 않는 이상 안보이네 이제 아 좋네 여기 이쪽이 좋네 바람도 잘 통하고 어 나름 여기에 뭐고 이거 이거 20년전의 꺼야 그거 아이가 식기세척기 20년전의 꺼 좀 잘 살았나보다 식기세척기 그때 사용한거만 해도 아 여기 뭐 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아 여기는 그냥 우리가 여기 맞는 서랍장 정도만 찾아서 살려고 사이트에서 블루펜슬 그때 그 동영상 나온거 보면 여기 막 이렇게 미니스튜디오처럼 그렇게 해놨었잖아 별도의 테마를 장하진 않았네 이쪽에는 어 지금 심플하게 여기에는 절차금방 확장이 된 상태인데 기둥이 여기 있어요 아 맞네 기둥이 여기 있네 기둥이 있고 어 그래서 요 사이는 장을 짜서 놀았거든 어 그리고 격차가 여기도 있고 어 이게 다 철거해야지 일단 유리는 다 격차를 하는거고 어 아 기둥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요 앞에 어 이게 뭐 한옥이네 어 전주온줄 알았다 여기는 샷이 다 다 할거야 여기는 샷이 다 안하고 나무분 나무분에 이게 탕탕탕 소리가 나고 어 실링이 문제도 있고 아 그렇지 이거 바람불면 그래야 되는거 태풍올때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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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장대가 있고 아 이 화장대 되게 좀 약간 조금 오래된 리조트나 호텔이나 이런식이던데 일단 요거는 CTD 작업을 할거고 아 살리고 살려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예쁘게 될지는 모르겠어 음 예쁘게 해주시겠지 응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응 음 안방 화장실 오 안방 화장실 저거 차있는거 엄청 좋네 아니 창 아 밖에 창 어 얼마나 씻어야 되나 저거 볼라면 아니 저거 환기되는거 때문에 엄청 좋은 부분이다 저거는 어 라디에이터 꺼졌네 라디에이터 아 맞네 원래 라디에이터 꺼졌네 작동되는건가 왜 그러냐 옛날에 콘데에서 여기 위에 양말로 올려놓고 말리고 했다 아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오 이야 집에 드디어 드레스룸이 생긴다 이것도 어떻게 고치지는데 나는 일단 조금만 시트지 작업을 아 그냥 살리고 아 어쨌든 요 체리색은 없애는걸로 체리색은 다 없애는걸로 체리색은 다 없애는걸로 눈에 안보이는 공간이라서 응응 어쨌든 체리색 다 없애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조명 바꾸고 이러면 뭐 충분히 예쁘긴 하겠네 여기도 창고 창고 형태로 됐었는데 어쨌든 이게 문을 만들어서 장으로 장이 들어갈거야 응응 음 그 다음에 뭐 페인트하고 뭐 이런거 다 하겠네 응 응 와 이거 세월의 흔적 봐라 이거 입체적인 3D다 이게 계속 페인트가 살다보니까 응 요즘거는 사는데로 응 마루는? 마루 다 갈지 마루 전부 다 갈고 어 오크색으로 이제 초이스를 했고 흰색으로 하자니 머리카락이나 신경을 많이 쓸거 같고 응 어둡게 하자니 또 우린 젊은인데 어두운 색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응 엄청 20년 된 지금 하하하하 야 진짜 이거 완전 낙차인데 순정 그대로 남았지 응 그래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네가 추구하는 그 인테리어는 응 올 화이트 그 다음에 각 방에는 포인트 벽지로 한쪽 명만 아 어 저기는 애기방으로 색깔이라서 약간 핑크 아 약간 컬러풀한 색깔 핑크 핑크 벽이 들어 여기는 요 뒤에 방은 옷방안경 퍼제로 해서 응 이쪽에는 이게 이제 엑스프레소 세 개 에 데 데 에덴 에스프레소 트레퍼 로 에스프레소 ancient 흐 climbed Ho 화 명동 롯데낙처 순정 상태 그 집을 한번 기록을 남겨봤는데 이 집이 어떻게 변신 될지 기대되요 집은 바뀌어도 입지는 안 바뀌어 입지는 안바뀌기 때문에 emin 집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대로 수리하고 수리를 하고 요새 뭐 리모델링이나 외관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입지는 안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집은 이쁘게 바뀌어서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입지에서 잘 사는 걸로 수리 기간이 한 2주 정도? 2주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수리 끝나고 다시 입주 전에 아니면 입주하고 나서든 수리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 수리!